경기의왕시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네, 경기의왕시 과천시 출신 이소영 의원입니다. 과학기술부 장관님 매년 11월 첫째 주에는 항상 예결특위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강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국회의 양해도 얻지 않고 AI 국제회의에 참석하겠다면서 런던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질의 기회를 잃었고요.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가 우습게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예산안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자리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저희도 그게 대신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고 국익에 관계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날 출석하신 다른 장관님들은 다른 일정이 없고 요청받은 해외 출장이 없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셨던 걸까요? 지금 옆에 계신 장관님들한테 과학기술부 장관님보다 널널한 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 이유가 정부 부처들이 국회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하려면 적어도 장관이 예결특위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바쁜 일정 빼서 앉아 있는 것이고요.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최소한 허가를 구하기 위해 다들 노력하십니다. 지금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제가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그때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연구자 출신이세요. R&D 카르텔 얘기 나온 올해 6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좀 넘었는데 연구 현장에서 어떤 혼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혼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단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과기분야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교수들이 국회의원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는데요. 어제 저를 찾아온 서울대 기초연구분야 연구실 박사 5년차 학생은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실에서 일하고 원래 한 17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실이 9월부터 인건비 전원 30% 삭감했고 그 학생은 이제 120만 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R&D 효율화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삭감만 마련하시는 동안 대학의 연구실들은 내년 지원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이미 긴축재정 시작했고요. 모든 비용 줄이고 있고 교수님들은 신입 대학원생 연구원 뽑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상황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발표된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3천 명 설문조사 결과 혹시 보셨을까요? 여러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한 대학 교수의 90% 이상이 연구비 감소로 인력 축소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77%는 인건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97.9%는 이 R&D 삭감 정책으로 연구 수행 차질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생 응답자 91%가 연구에 지장했을 거라고 합니다. 94.7%는 장기적으로 진학, 진로, 전공 설계하는데 장애 요인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 88.6%가 이번 정부의 R&D 삭감 정책 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 카르텔로 인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저희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너무 그렇게 카르텔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정부의 잘못일까요? 이분들의 오해일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학생들, 대학원생들, 인건비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어떤 삭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소명할 능력이 없어서 국회의 R&D 삭감 리스트도 제출하지 못하시면서 어떤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수기로 응답한 응답들이 있는데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직접적인 악영향은 1억 원 미만 과제 예산의 삭제다. 신규 임용된 전임 교수뿐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박사 후 연구원들에게 1억 원 미만 과제 신청을 통해 독립된 연구자로 소속된 연구소나 연구실에서 인정받고 고용 안정과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정말로 필요한 국가 R&D 예산 정책이었다. 그 예산도 1년에 딱 한 번 신청이 가능했고 선정률도 높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 1억 원 미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미 여러 박사 후 연구원들이 계약 해지되거나 월급 못 받고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예산이 70%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과제를 포기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상호간 신뢰가 깨져버려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획할 사업의 추진 동력도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거 엄살이고 죽는 소리일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장관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셨어야 됩니다. 그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학생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나름 챙겼고요. 왜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까? 장관님,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어쨌든. 제가 질문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이유, 정부가 말로는 그동안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효율화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합리적인 동기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해치웠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 2, R&D 예산안은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올해 그 기한 지켰습니까? 그 기간 이후에 제출한 건 맞지만은 기한 지켰습니까? 예, 아니요. 실질적으로 기한 지키지 못했죠? 예, 뭐 하여간 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님은. 기재부하고 회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기부는 작년 대비 일부 증액된 R&D 예산안 수립해서 확정하는 과정 거치고 있었는데 그 기한 이틀 앞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6월 29일부터 제로베이스 검토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어쨌든 재정전략회의가 중요한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검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시간 준비했어요. 장관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네, 네.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여쭈으신 대로 답변을 하세요.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여쭈으면 맞다 안 맞다 말씀하시고 필요한 답변 시간을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하여간 그때 늦게 제출한 거는 맞습니다. 네, 6월 29일부터 제로베이스 검토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토를 근본적으로 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과기부는 이 대통령 R&D 발언 바로 다음 날 각 부처의 업무협조 공문 보냅니다. 발송 날짜는 6월 29일 대통령과 국가재정전략회의 했는데 후속 조치로 R&D 예산 지출 효율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부처한테 폐지하거나 삭감할 R&D 목록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처별로 10% 이상 줄여라. 장관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제2부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R&D 구조조정 어떤 걸 어떻게 줄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같이 그냥 문서를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기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기부는 6월 29일 날 각 부처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7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말 끼고 업무일 기준으로 3일 만에 설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들 이 3일 만에 제대로 불필요한 중복 사업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R&D를 국가성장전략 핵심이라고 우리가 다들 입바른 소리하는데 수조원대 R&D 예산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3일 만에 삭감해놓고 효율성을 운운한다? 장관님, 졸속과 효율의 차이가 뭔가요?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내용이 엉망이면 졸속이라고 하죠. 3일 만에 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R&D 예산안 문서에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광역저상버스 개발 R&D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60억 이상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85% 삭감돼서 8.9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긴급 삭감된 사업이죠. 그런데 예산안 산출 근거란에는 61억 5천만 원짜리 내역서가 붙어 있습니다. 급하게 갈아치우다 보니까 산출 내역서를 갈아 끼울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8억짜리 사업인데 61억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장관님, 우리가 나란히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미리 저런 걸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저처럼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을 넘겨보셨다면 저런 것들 여러 개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엑셀 파일 리스트를 선출됐기를 봤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1월에 교통약자법이 개정돼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도요. 그런데 광역버스에는 좌석을 법적으로 부착해야 되고 고속도로용 안전장치 개발된 저상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 통과됐는데요. 개발될 때까지 2027년 1월까지 의무도입이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 개발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이 85% 깎이면서 지금 2027년 의무도입 연기가 불가피해졌고요. 이 사업에 현대자동차,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 삭감하겠다고 한 이후에 현대차도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혀서 재개가 난망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무리 봐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R&D인 것 같은데 왜 85%나 삭감이 된 것일까? 장관님, 이번에 삭감된 사업이 모두 나눠먹기, 비효율, 중복적 사업인 것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다양한 종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삭감하신 게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컨트레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국회 논의에서... 삭감의 기준이 엉터리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과기부가 보낸 업무협조 공문입니다. 경쟁률이 2대1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 효율화 대상으로 말하고 폐지 사업 적극 발굴하라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인기 연구도 있고 비인기 연구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국내 연구자가 몇 명 안 되고 연구실 한두 개밖에 없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연구는 중요하지 않은 연구입니까? 가치가 없나요? 그런 게 아니죠. 국가에 예를 들어서 국방 관련 연구는 어떤 기관이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연구가 아니라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불확실하거나 연구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거나 이런 연구들은 국가 지원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받으면 다들 인기 분야에만 몰리고 이런 것들 떠날 수밖에 없겠죠. 국가적으로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사유가 있는 것은 1대 1이라도 그건 문제없다고 본 겁니다. 과기부가 발송한 한 장짜리 공문의 효율화 대상으로 첫 번째로 언급된 게 바로 경쟁률이 2.1대 미만. 이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게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잘 나가고 돈 되는 인기 연구만 권장하는 정부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불량한 연구들만 삭감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과기부가 우수평가한 사업 10개 중 7개 예산 삭감됐고요. 올해 감액된 사업 중에 81.7%가 구체적 사유 기재가 없습니다. 기타 정책 여건 등 반영. 이게 감액 사유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우선순위도 있고 선택과 집중도 있고 예산 소요 비용. 장관님. 정부는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연구자들에게도 나눠먹기, 비효율, 중복, R&D 삭감했다. 이런 말들 반복하고 있는데 제대로 통보도 없었다고 하고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하는데 연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카르텔을 없애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된 대상이 힘없는 신입, 비정규직, 학생들, 이런 연구 분야 약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문제없게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없게 예산안을 제출하셨어야 됩니다. 장관님. 그걸 위해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R&D 예산안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라고요. 생애 첫 연구사업,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이공 분야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지원 없어졌습니다. 창의 도전 연구 기반 지원 사업, 비전임 교원과 비정규직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1억 원 미만 과제 사업 일괄 폐지하면서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수혜도 크게 났는데 기후재난, 대응, 홍수 방어 능력 키우는 사업도 40% 삭감 걱정이 됩니다. 카르텔, 카르텔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나 카르텔이 있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납비를 저지른 군인이 있다고 해서 국방 예산 삭감하지 않고요. 촌지받는 교사가 있다고 해서 교육 예산 삭감하지 않습니다. 왜 R&D에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고하고 성실한 연구자들까지 이렇게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인지 과기부 장관으로서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없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정부가 어제 정격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제도를 변경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죠. 하루아침에 변경했다는 것은 시장 조치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고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불허되고요. 그것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입니다. 지금 8개월까지 금지되는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가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적법 공매도까지 지금 8개월까지 중단을 시키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제 발표하고 오늘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 변경, 이걸 항상 투자 리스크로 꼽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 변경을 투자 리스크로 꼽아야 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장 조치는, 제조계에서는 미리 언론에도 이런 조치를 검토하는 걸 하지만 이런 시장 조치는 미리 예고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조치를 예고하고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지금 금융위기 시기도 아니고 코로나19 시기도 아니고 평시에 공매도를 8개월이나 일시 중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 지금 어느 곳에도 하고 있지 않은 공매도 금지를 하루아침에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정부는 우리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노력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공매도는 허용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죠? 그게 꼭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허용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상식입니다. 올해도 워치리스트 재편입에 탈락했다고 하던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하게 되면 당분간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매도 금지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겠지만 공매도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 워치리스트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 거지 공매도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걸 갖다가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공매도라는 것은 어떤 주식이 적정 가격보다 고평가돼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남의 주식을 빌려서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이 작업을 해서 시세를 띄우는 경우 같은 때에 공매도가 따라붙으면서 주가 폭등이나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영풍 제지 같은 시세 조종 사건에서도 영풍 제지가 공매도 대상 종목이었으면 아마 이런 시도조차 못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그럼 이런 공매도의 시세 조종을 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은 기대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공매도 조치 발표할 때도 금융감독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시세 조종이나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거래소하고 해서 특별히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일부러 한 겁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제도 보완을 하면서 그때까지 걸리는 8개월 동안 적법을 포함해서 전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거잖아요. 어제 발표 내용이 그렇죠? 네. 네. 작년 7월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그리고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 이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제도 개선 안 하고 뭐 하시다가 총선 5개월 앞두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공매도 중단을 선언하시는 겁니까? 제도 개선을 했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아이비들의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보는 과정에서 어제 브리핑하시는 걸 보니까 전산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시는데 8개월 동안 마련되는 전산 시스템 1년 4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전산 시스템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조금 이따 답변하시죠. 여당 의원님들이 김포권 다음에 공매도 띄우겠다 카톡 주고받은 게 지난 금요일이고요. 이틀 후인 일요일에 부랴부랴 공매도 중단 발표하셨는데 혹시 우리 주식시장 위한 차분한 판단보다... 일단 공매도에 대한 시장 조치는 이거는 법에서 어떤 요건이 해당이 돼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당에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걸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법적 요건에 해당돼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불확실성도 하나의 요건이지만... 제가 답변을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만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답변할 시간을 너무 안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정말 저도 깊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대학원생들 인건비 문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말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 금액도 늘리고 과제 수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미래 세대인 젊은 연구자들이 정말 마음껏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전략회의 이후에 바로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또 국회에는 늦지 않게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의원님 시간을 벌어주시고 가셨어요. 이소영 의원님 공태관 답변 들으시니까 좀 답답하시죠? 네. 질문이 시원시원하시는데... 질문이 시원하게 꼭 Remember! 질문에 강함의 has Alf B Stephenson